여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국그릇에 10월 특가 11번 8 플러스 4 28,000원 12개의 화분이 28,000원이래요. 28,000원 화분 그리고 롱 사각풀분 롱 원형풀분 두가지 종류의 풀분 사이즈별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10월 특가 요거는 번호가 11번입니다. 10월 특가 11번 8 플러스 4 28,000원 화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0월 특가 11번 화분은 여러 버전 시리즈로 제가 만났었던 그 화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사각과 원형 화분입니다. 미니봄보다 조금 큰 사이즈 화분이어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약간 무게감이 있고요. 물구멍 사이즈 굉장히 좋네요. 중개사에 수입한 수입 화분입니다. 먼저 사각화분 6개 있는데 이 사각화분 6개의 색상이 2개가 중복이 되네요. 이렇게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가로 사이즈가 대략 8.5cm 정도 가로 세로 8에서 8.5cm 화분의 높이 8.5cm 있고요. 전면에 여자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나머지 3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림 이렇게 다 그려져 있네요. 밑에 보면은 사각 장롱다리 달고 있습니다.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색상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진주황색, 주황색이 있습니다. 자, 빙그리를 돌려서 보여드립니다. 흰색 있습니다. 아, 저는 흰색도 중복이 되었네요. 아, 저는 흰색이 좋아하는데 흰색이 2개가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흰색 2개. 여러분들께서는 주황색 2개와 그 다음에 파란색 2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요거는 하늘색, 그 다음에 주황색 보여드렸죠? 사각화분이었고요. 자, 이쪽으로 원형화분 보여드립니다. 원형화분은, 저는 원형화분은 주황색과 하늘색이 2개가 왔네요. 자, 주황색 원형화분. 입구 사이즈 대략 10cm가 조그만 되는 사이즈와 화분의 높이 8cm의 높이가 있습니다. 뺑그리르 돌려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딱 그려져 있고, 역시 여자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하늘색, 아이고 죄송합니다. 흰색인 듯 하늘색 있습니다. 하늘색 여자의 뒷모습. 상공에서 보면 요런 모습입니다. 네, 요것은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색감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해가지고, 살짝 빛반사, 제가 이렇게 좀 가려볼까요? 그냥 요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늘색 보여드렸죠? 자, 흰색 보여드립니다. 흰색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제가 흰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흰색 좋습니다. 화분의 사이즈, 약간 미니 사이즈보다는 크고요. 여러분들, 요게 입구 사이즈가 8cm 전의 사이즈잖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이즈예요. 빨간 포토 다육들, 여기에다가 넉넉하게 식재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다음은 풀분 보여드립니다. 풀분은요, 롱 사각과 롱 원형인데, 사이즈는 사각은 4개, 원형은 3개 사이즈로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가장 이 롱 원형 사이즈는, 그 사이즈, 자, 이렇게 보시면 5.5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 롱 사각 풀분, 흰색과 녹색, 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호는 개당 600원입니다. 1호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1호 사이즈는 6cm가 넘네요. 6.2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9cm입니다. 밑면 보시면 요렇게 배수되어 있고요. 옆으로도 슬리픈처럼 요렇게, 자, 세로로 이렇게 바람구멍이 있습니다.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자, 요게 개당 600원입니다. 요거 롱 사각 풀분 1호예요. 1호 개당 600원 보여드리고요. 자, 다음은 2호예요. 2호는 800원입니다. 2호는 800원. 가루 사이즈가 7.7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 11cm의 높이감 있습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자, 밑면, 배수, 그 다음에 옆면으로 슬리픈처럼 공기가 통하는 요런 세로줄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2호예요. 2호 개당 8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3호입니다. 3호. 오, 사이즈가 꽤 크죠? 자, 3호 가루 사이즈가 입구 사이즈 9cm에다가 화분의 높이 12cm입니다. 자, 요거는 3호 개당 가격 900원입니다. 3호는 900원입니다. 자, 다음은 4호 사이즈 화분입니다. 4호 사이즈 화분은 일단 여기 짧아. 더 길게 해야 돼. 4호 사이즈는 개당 1200원입니다. 가루 사이즈가 10.5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13.5cm 정도 됩니다. 자, 밑면 모습 보여드리고요. 화분의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역시 슬리픈처럼 세로에도 요렇게 바람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각, 롱 사각, 풀분, 다시 한번, 1, 2, 3, 4호 분이고요. 1호 600원, 800원, 900원, 1200원의 가격대 가지고 있고요. 원형 화분 보여드립니다. 원형 화분, 원형 화분은 나와라! 흰색 원형 화분, 입구 사이즈 5.5, 6.5? 6cm네요. 자, 1호 6cm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화분의 높이 9cm, 개당 가격은 600원입니다. 600원. 그리고 2호 사이즈 자, 역시 밑면에 슬리픈처럼 이렇게 공기구멍이 있습니다. 자, 밑면 화분의 안쪽 모습 자, 2호는 입구 사이즈가 8cm가 조금 안됩니다. 8cm가 조금 안되고요. 화분의 높이 11cm 2호 롱 원형 화분, 풀분은 800원입니다. 개당 800원이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요 원형 화분에서는 4호가 없고요. 3호가, 4호는 아마 먼저 소개해드렸을 것 같은데 3호, 3호 입구 사이즈 9cm입니다. 9cm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화분의 높이 12cm입니다. 롱 원형 풀분 3호 9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꼬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10월 특가 화분 소개해드렸죠. 10월 특가 11번 8 플러스 4 28,000원 도자기 화분하고요. 저 뒷면으로 보이고 있는 풀분, 롱 사각 풀분 1호부터 4호까지 원형 화분은 1호부터 3호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